화장품업계가 북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인데,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K뷰티 양대산맥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양산은 북미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중국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전체 해외 매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비중은 절반이 넘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발생 등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실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같은 기간 LG 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은 52%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에 따른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 여파입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주요 브랜드를 앞세워 미국 온오프라인 채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네지는 편집쇼 세포라 앳콜스에 입점하고, 서라수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진출하면서 채널 다변화를 깨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지난 4월 미국 화장품 기업인 더크램샵 지분을 65% 인수하며 북미시장 보폭을 확대했습니다. 또 주력 제품인 피지옥의 사업 확장을 위해 아마존 내 브랜드 스토어를 오픈하고, 코스트코 온라인몰에도 입점했습니다. 다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북미시장에서는 인지도나 기술력 측면에서 환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내 제조사의 기술은 아시안 피부에 최적화돼 있는데, 북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다양한 피부 타입과 피부톤에 맞춰야 하는 점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화장품 업계가 북미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